거울을 딱 대드리면 그 순간에 힘을 딱 푸세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턱끝필러, 무덕필러가 잘 안 어울릴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이 긴 사람이에요 자, 얼굴이 긴 사람은 더 길게 하면 당연히 안 예쁘겠죠 턱끝이 후퇴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하관의 길이가 긴 경우도 많고 사실 턱끝이 돌출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약간 북반개 얼굴형이 많고요 자, 북반개, 남반개 얼굴형은 아까 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원래부터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패스! 아차아차 사실 얼굴이 기신 분들은 앞쪽으로만 길이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앞으로만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얼굴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제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턱끝필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인데 이 부분만큼은 한계가 있어요 다만 턱끝이 후퇴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턱끝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요 자갈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자갈턱을 만들면 턱끝이 우글우글해지니까 늦어도 40대 초반부터는 힘을 주는 분이 있으면 보턱스를 맞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분들 중에서 턱끝에 이렇게 힘을 주면 턱이 후퇴되어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보이나요? 음... 턱끝에 힘을 주면 턱이 짧아 보여요 턱이 짧아 보이면 어떻게 된다? 입이 나와 보이고 아래턱살이 더 느슨해 보이고 옆턱 라인이 짧아지면서 여기도 두둑해 보여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실리콘이나 필러를 넣지 않더라도 보톡스만이라도 맞아주면 내가 가진 턱 길이 만큼은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도는 해주셔도 괜찮아요 턱이 후퇴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열의 아홉은 턱끝에 힘을 이렇게 음... 주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턱끝 필러 하실 때는 보톡스를 맞으면서 하는데 자 턱끝에 힘을 이렇게 주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화 중에 벌써 10분을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저랑 대화할 때 한 7, 8분 정도는 벌써 힘을 이렇게 음... 이렇게 주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재밌는 것은 힘을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시다가도 또는 10분 중에 거의 10분 내내 또는 9분, 8분, 9분 동안 힘을 이렇게 주시다가도 제가 이제 이렇게 힘을 주시잖아요 라고 거울을 딱 대드리면 그 순간에 힘을 딱 푸세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0.5초 만에 힘을 딱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내가 이거 힘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을 주는 것 같다 싶으시면 주변 분들한테 이걸 봐달라고 내가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 두번째 얼굴이 동글동글 하시지만 그것으로 캐릭터가 확실하고 장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턱이 약간 짧아서 또는 그래서 예쁘고 어려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우리가 어려 보이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얻을 게 확실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턱이 약간 또 짧으면 약간 또 소년 같은 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입이 들어가 보이면 이게 턱이 나와주면 예뻐질 게 확실한 사람들 또 턱살이 또 많이 가려지는 게 이득이 확실한 사람들 또 여기가 길어져서 V라인이 확실히 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약간 짧아서 소녀 소녀 같은 이미지가 또 이 사람한테 특별히 잘 어울릴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애초에 또 얼굴이 말라서 뭐 이렇게 턱밑살이 많지 않다든지 또 뭐 처짐이 적어서 이 살이 원래 좀 두둑하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동글동글 발랄한 얼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얼굴을 3등분 했을 때 이마 중간 얼굴 하관을 3등분 했을 때 이미 하관이 얼굴이 둥글둥글 하신 분인데도 이미 여기가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뭐 3분의 1씩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아무튼 여기보다 이 중간 얼굴보다 여기가 벌써 긴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비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혹시나 코가 낮아서 코가 낮아서 여기가 짧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코랑 턱끝이랑 같이 해주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네 번째 턱끝에 상처가 있는 사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턱끝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러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유착이 있는 경우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흉살들이죠 턱끝에 왜 흉살들이냐 하시겠지만 의외로 여기 턱끝에 흉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적으로는 흉터가 얼굴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미리 여쭤보죠 턱끝에 뭐 상처 같은 거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턱끝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렸을 때 걸음마 같은 거 다쳤을 수도 있고 또 뭐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턱 밑이니까 내가 뭐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내 밑에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턱끝에 뭐 사진 찍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자 다섯 번째 턱끝이 딱딱한 경우 자 턱끝이 딱딱한 경우에 여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여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여기가 딱딱해서 뾰족한 모양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물론 뾰족한 모양이 모두 다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턱끝의 마지막에 이 뾰족한 그 모양은 조직이 부드러우냐 아니냐를 많이 탑니다 저는 여기가 좀 딱딱한 편이고요 자 필러로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부위는 어딜까요? 턱끝, 코, 볼, 이마 이 중에서 보면 턱끝이에요 턱끝 필러로 턱끝은 1cm 이상 이게 높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높여야 될 경우도 많고요 근데 턱끝이 조직이 부드러우면 제가 참 뭐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딱딱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또 나름 뭐 괜찮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뭐 뾰족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뾰족한 걸 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자 여자분들 중에 대여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좀 딱딱해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약간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뾰족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뾰족한 게 어울리는 분도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구독, 인스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1분 군왕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미용의학 포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날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날린 거예요 원장님 오늘 학교에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흐흐 실제로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집중이 잘 됐어요 아 예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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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